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섹션 13 그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 내용을 읽어봐 주세요. 그림을 삽입할 때 커서의 위치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A형과 B형, C형의 지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부 지시사항을 꼭 보고 유형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핵심 기능을 보면 그림의 삽입은 입력에서 그림을 삽입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입력을 누르면 그림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눌러서 그림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의 위치는 출제 유형에 그림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에 바로 나와 있죠. 해당된 그림 확장자 명까지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분수에 포함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N, I키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 위치 그리고 바깥 여백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파일을 먼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섹션 03이라는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림을 삽입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으니까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했다면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에 있는 이 문단은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커서를 이렇게 놓고요.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커서를 문단의 첫 줄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Alt T나 문단 모양 바로가기 메뉴에서 실행을 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들여쓰기 선택 10포인트로 설정 눌러주면 들여쓰기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박재곤에서부터 관련 자료까지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빈줄도 이렇게 오른쪽 정렬 지정해 놓으면 되고요. 글꼴에 대한 설정만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상태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 풀이 방법처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 커서 위치를 그림이 삽입되는 문단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커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위쪽에 소재목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 심리 분석이라는 이런 소재목이 있다면 커서가 위에서 이렇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문단의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도록 해놓아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림 삽입을 위해서 입력의 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폴더 경로로 지정되어 있죠. c 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이라는 폴더로 들어가면 이런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파일의 이름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 모든 그림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확장명이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명을 보고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시험장에서 확장명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른 형식의 파일이 이렇게 있다면 다른 파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지정하는 집회점 jpg 파일도 앞쪽에 gif라는 파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 파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확장명 jpg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jpg로 되어 있는 파일만 이렇게 나타나죠. 선택을 해주고 바로 열기를 하면 되는데요.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래 선택하는 것 중에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시사항에 보면 문서의 포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내용은 따로 지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기를 누르면 커서가 있던 위치 바로 앞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의 개체 속성 ctrl nk 단축키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할 수도 있죠.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개체 속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을 해주세요. 너비값을 30 높이를 19mm로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 고정에 대한 지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다면 아래 선택 못한다고 그랬죠. 체크하지 않고 본문과의 배치에서 어울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본문과의 배치가 어울림이 아닌 글 앞으로를 선택해서 가로 세로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울림을 선택을 해놓고 가로 값을 먼저 문단이 아닌 단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기준값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기준의 값을 0으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왼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왼쪽 선택을 해주면 기준이 자동으로 0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세로 위치, 문단의 위 기준 0 상태에서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중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있는데요. 오른쪽과 아래쪽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직접 숫자를 3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1, 2, 3 해서 3 이렇게 지정을 해놔도 됩니다. 위에 있는 왼쪽과 위쪽은 짓이 안되어 있으니까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너비가 조금 다르게 해서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 연습 유형 3번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의 개체 속성에서 위치를 본문과에 배치해서 어울림이 아닌 글 앞으로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위치도 단, 문단 이게 아닌 종이의 왼쪽, 종이의 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커서 위치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글상자 안에서 커서 아무 곳에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림을 삽입해서 그림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섹션 14 하이퍼링크를 작업하도록 할게요. 섹션 13으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섹션 14로 지정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하이퍼링크에 대한 핵심 포인트 보면은 주의할 내용 특별히 없죠. 그리고 핵심 기능을 보면은 메뉴는 입력해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필요 없고요. 지정할 글자를 블럭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보면은 관련 자료의 하이퍼링크 설정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에 관련 자료 써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확히 관련 자료라는 글자만 블럭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괄호, 뒤에 괄호까지 이렇게 블럭 설정하면 감점됩니다. 정확히 관련 자료 여기까지만 블럭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실행하세요. 그 다음에 웹주소를 클릭을 하는데요. 웹주소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다운된 것처럼 잠깐 멈출 수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됩니다. 웹주소에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웹주소를 정확히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할 때 여기도 역시 마지막 글자에 불필요한 공백 같은 것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관련 자료라는 이 글자가 파란색의 밑줄 문자로 나타나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손모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주소가 상단에 조그마하게 나타나죠. 클릭을 하면 웹 브라우저가 실행돼서 링크된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까지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그냥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 파일은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하이퍼링크에 대한 문제는 연습 문제 보이는 것처럼 연습 유형 2번을 보면 표에 캡션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파일을 불러온 건데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히 지시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여기에만 블록 설정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실수로 이렇게 앞에 빈칸까지 블록 설정에서 지정하면 역시 이것도 감점이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모두 작성을 해보세요. 이제 섹션 15의 쪽 번호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파일은 닫아놓고요. 여러분이 작업한 섹션 7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파일이 없다면 파트 1 이 폴더에서 불러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핵심 포인트 내용을 읽어봐 주세요. 쪽 번호 지정하고 새 번호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전에 한글 2010 버전에서는 쪽 번호 지정하고 다시 새 번호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한글 2020 버전이 아닌 한글 2010 버전에서는 쪽 도구에서 쪽 번호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다시 새 번호로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글 2020에서는 쪽 번호 매기기에서 새 번호까지 바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쪽 번호는 단축키로 컨트롤 N, P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페이지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냥 도구 상자에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세요. 출제 유형을 보면 단순히 위치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양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그리고 줄표 숫자 바로 양옆에 하이픈을 지정할 건지 그것만 선택하고요. 시작 번호 지정 이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교재 설명처럼 우선 이 파일을 섹션 15라는 파일로 지정을 해놓고 저장을 한 후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쪽 번호는 어디에 커서가 있든 상관이 없는데요. 글상자 바로 아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쪼개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먼저 번호 위치부터 지정을 하세요. 오른쪽 아래 지정을 해주고요. 번호는 보통 알파벳 숫자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변경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타나는 거죠. 로마자 대문자 숫자 1, 2, 3 이걸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줄표 넣기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지시되어 있는 번호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체크를 먼저 해놓을게요.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하는데요. 여기에서 1, 2, 3, 4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바로 위에서 변경된 숫자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시작 번호는 4번을 지정을 하고 이제 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문서 아래쪽으로 이동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로마자 대문자로 숫자가 4번에 해당되는 게 나와 있고요. 양쪽 옆에 줄표, 하이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인다면 보기에서 쪽 윤곽이 체크 안 되어 있어서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쪽 윤곽을 체크를 하고 보면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테두리 아래쪽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합격생의 비법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조판부호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조판부호를 체크하고 봤을 때 쪽 번호 위치와 새쪽 번호 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새쪽 번호를 잘못 지정했다 할 때는 그냥 첫 번째 쪽 번호 위치, 이 앞쪽 괄호 쪽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조판부호는 평소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쪽 번호가 다르게 보인다고 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를 한 번 지정을 하면 조판부호에는 쪽 번호 위치 또는 새쪽 번호 이게 두 번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점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지시되어 있는 것은 한 번씩만 나타나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각형 두 개는 하나는 글상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는 문단 첫 글자 장식에 해당되는 사각형. 이게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 겁니다. 쪽 번호에 대한 연습 문제는 쉬워서 여러분이 금방 따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섹션 16에 있는 머린말, 꼬린말 기능을 해 볼게요. 현재 있는 섹션 5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섹션 16으로 해서 저장을 해놓고 작업할게요. 핵심 포인트를 보면 머린말과 꼬린말은 같은 기능으로 실행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가기 키와 도구 상자를 보면 동일하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으로 가서 머린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머린말에서 선택을 해도 꼬린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꼬린말에서 선택을 해도 머린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제 유형 보면은 머린말과 꼬린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글꼴 먼저 지정되어 있고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속성, 글자 색깔, 그 다음에 정렬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양쪽 정렬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머린말은 문서 이 테두리의 위쪽에 나타나고요. 꼬린말은 문서 이 테두리의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머린말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서 위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곳에나 놓아도 상관은 없지만요. 빈줄이 있다면은 빈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저는 현재 바랍니다 뒤에 빈줄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 이 특허청의 허 앞에다 커서를 놓고 작업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해놓고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선 만들고 나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밑에서 만들면은 쪼개서 머린말, 그 다음에 머린말, 꼬린말. 단축키 외우면 한 번에 그냥 바로 머린말, 꼬린말 실행할 수 있겠죠. 종류를 머린말 선택되어 있고 위치는 양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럭 설정 이렇게 해주고요. 글자에 대한 스타일은 머린말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함처럼 도둠되어 있는 걸 지시된 것처럼 겸 명조라고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글꼴이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세요. 겸 명조 하면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hy 겸 명조는 이름이 한양 겸 명조에요. 정확히 겸 명조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한 단계 키워주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글자 색깔 파랑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테마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 탭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기본 탭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오피스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오피스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오피스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파랑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요. 모두 끝났다면 위에서 닫기라는 게 보이죠. 닫기를 누르면 커서가 있던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조판부호라고 볼게요. 머린말이 이렇게 커서가 있던 위치에 나타납니다. 머린말도 잘못 작성했을 때 다시 한번 머린말을 한 번 더 만들게 되면 머린말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조판부호가.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하거나 잘못된 것만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커서가 특허청의 허 앞에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커서가 있던 위치에 머린말, 조판부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판부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나중에 글자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머린말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트 1이 아닌 모든 문서 기능을 작성하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커서를 빈 줄에다 놓고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꼬린말도 동일하게 작성한다고 그랬죠. 쪽에서 꼬린말 선택을 하는데요. 머린말에서 선택을 해도 상관없고요. 꼬린말에서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컨트롤 N, H에서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해주세요. 꼬린말 양쪽 선택되어 있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바로 커서가 테두리 아래쪽에 나타나는데요. 꼬린말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 해주고 다시 위에 서식에서 글꼴, 도둠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지시된 것처럼 10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속성, 진하게 속성, 글자 색깔, 목록 열어서 지정된 테마에서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의 50% 어둡게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와주면 커서가 원래 있던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 있습니다. 머린말, 꼬린말도 연습 문제에 있는 유형 6가지를 그대로 연습을 해보세요. 머린말과 꼬린말은 글꼴 속성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글꼴 지정할 때 한컴 글꼴이 아닌 모든 글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글꼴 지정도 모두 모든 글꼴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글꼴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글꼴 이름이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한컴, 산뜻, 도둠 같은 이런 글꼴 좀 생소하죠? 이런 글꼴이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먼 고딕이나 겸명조, 중고딕 뭐 이런 글꼴 중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글꼴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출제된 글꼴이 반드시 있겠죠. 문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할 때 없는 글꼴 때문에 정답과 동일하게 작성하지 못할 경우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글꼴 이름을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글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설명들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